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수진영어연구소 소장 주수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SAT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 토익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고 또 이제 SAT는 간간히 제가 수업 좀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SAT가 새로운 Digital New SAT가 있을 거라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카드시보드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 현재 10학년 11학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9학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시험이 또 디지털로 바뀌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 주소 여기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지난 25일 카드시보드에서 동영상을 올렸어요 한 10분 제 기억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들은 그 동영상에 나온 것들의 캡처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를 제가 밝히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이 SAT가 이제 새로운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제 천천히 이제 단계단계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인터내셔널 SAT의 시행은 24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Spring & March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024년에 시행이 되는 거는 이제 US SAT라고 해서 PSAT는 먼저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college application을 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고 저는 이제 고학년 이슈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시험이 바로 2024년에 March에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인터내셔널 어떤 Student는 이제 이렇게부터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음 약간 그쵸 기분 나쁜게 인터내셔널 먼저 연습하고 이제 Domestic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 발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인터내셔널과 Domestic을 하지 않고 인터내셔널 먼저 시작했다가 1년 후에 2024년에 시험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느냐 첫 번째 지금 현재 SAT는 PBT라고 해서 Paper Based on Test죠 그래서 종이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랩탑과 태블릿을 가져가서 센터나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온라인상에 시험을 본다라는 거 없으면은 센터에서 대여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무료로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시험에 시청하면 자 그 다음 우리가 시간이 가장 큰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3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인데 2시간은 줄었어요 이것도 이제 변화가 있었죠 지난 작년 1월에 SAT with an essay에 에세이 쓰는 게 거의 1시간 얼추 걸렸는데 빠지다 보니까 이제 4시간에서 3시간은 줄었습니다 자 스콜이 금방 나오지 않았던 게 이제 며칠 만에 나오겠죠 당연히 시험이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2주 혹은 길게는 3주까지 걸렸는데 이게 아마 평일에 5일 아래는 시험의 결과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college application을 쓸 때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method는 섹션이 두 개에요 calculator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근데 이게 다 entire 이라고 적혀 있죠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also 밖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SAT 점수를 어디다 갔다 쓰느냐 scholarship, college information, practice recommendation 이런 것들의 사용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은 똑같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자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변화 중에 하나에요 이거 시간에 대한 변화 이 두 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트별로 어떻게 변화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multiple student tests on the same for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학생이 같은 시험을 받다구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뀌어요 unit test form for each student 라는 거는 내가 시험 보는 내 시험 문제와 내 옆에 애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hard를 잘 맞췄다 그러면 그 학생은 또 hard로 간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지만 파일럿 테스트라고 해서 본 학생들이 후기를 올린 거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randomly 이제 돌려서 아마도 그 테스트를 보게 한 거는 10학년, 11학년 혹은 12학년 학생들한테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좀 많이 쉬운 걸로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자기는 어려운 거로 시작해서 쉬운 걸로 끝났는데 어떤 학생은 쉬운 걸로 시작해서 어려운 걸로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려한 문제에 대한 다양화가 순서만 바뀌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학생이 정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에 따라서 그 다음 문제 난이도가 조정이 될지는 아마 그거는 여름, 빨리는 여름 아니면 늦게는 가을 정도의 칸 아카데미가 정확하게 가이드를 좀 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게 또 칼리지 보드에서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앱을 사용을 다운을 받아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애플리케이션의 포맷이었고 지금 애플스토리에는 없어요 아직 available 하지 않은 그런 화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테스트 툴입니다 디지털로 시험을 보다보니까 어떠한 테스트 툴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이렇게 좀 키울게요 Graphic Calculator라고 해서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안 갖고 갔나 할지라도 빌트인 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겠고 에너티 히트라에서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상단에 있습니다 줌, 아웃, 줌인 이 다 되겠고요 Reference Sheet은 수학 문제에서 참고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이따가 나오니까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따가 나오니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Mark for Review라고 해서 문제에다가 표시를 하면 그 문제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elp는 시험보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누를 수 있고 또 시험 현장에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Inbuilt Then Graphic Calculator의 형식이에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타이머 자 이 타이머가 만약에 싫은 학생을 이걸 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notate가 여기 있습니다 Reference 여기 있고요 Calculator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뜬 거고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Next하고 Back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Reference Sheet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시행이 이제 없어진 SAT2 MAT2C의 형식을 그대로 딴 거 같은데 이거를 볼 정도의 실력이라면 뭐 수학은 점수가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체크하니까 이게 들어간다 라는 점은 지금 없어진 SAT2 시험에 MAT2C에서 이제 조금 따온 그런 형식인 거 같아요 자 이게 바로 Mark Reef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가 이 문제는 다시 가야지 라고 해서 시간에 또 안배가 좀 굉장히 잘 된 학생들은 이 문제를 다시 가서 이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I know TT에 커서 버튼이니까 상단에 이렇게 있고 자 이게 College Board에서 공개한 MAT2 시험의 형식이 양식이에요 이제 2Column이라고 해서 두 쪽인데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쪽을 크게 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쪽만 한 화면으로 이제 보여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이 시작이 되면은 Full Screen으로 바뀌어요 두 쪽이든 한 쪽이든 그래서 다른 어떤 창을 띄울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출인 같은 걸 이제 방지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Reading&Writing 섹션으로서 이런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보셨던 화면하고 똑같은 건데 수학에 이제 MCQ와 FRQ가 있죠 MCQ는 Multiple Choice Question FRQ는 Free Response Question 라고 해서 주관식인데 지금은 답안지에 그걸 적거든요 이제 답안지에 숫자를 이렇게 마블 시스템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는 그런 어떤 answer sheet의 형식도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똑같아요 1600, 1600 자 이게 섹션이 나뉘기 때문에 800, 800이 나눠질 거고 여기서는 800에 Math와 그 다음에 이제 800이 400, 400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300, 350 마저도 이제 거의 사기권 학교는 가게 되어 있는데 자 점수에 대한 거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에 큰 변화가 있었죠 자 그다음 이걸 좀 자세하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과 안 해도 되는 학생을 일단 먼저 시작하고 갈게요 지금 현재 10학년, 11학년이다 걱정 안 해도 되고 PBT 그냥 연습한 것대로 계속 밀고 나가도 됩니다 지금 현재 9학년이에요 자 9학년 학생들 반드시 디지털, 뉴에시티를 보게 돼 있어요 11학년 때는 그래서 PBT를 본 학생도 디지털로 봐야 되는 학생이 9학년 자 지금 10학년은 만약에 본인이 PBT를 준비해 왔고 11학년 때까지 PBT를 커버할 수도 있다 만약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럼 디지털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인터네셜 스튜던트의 경우에요 나마스틱이 2024년에 시작이 되니까 8월 시험과 11월 시험은 보통 동양이 없어요 아시아권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면 내년 2023년 8월 시험이든 11월 시험이든 디지털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PBT를 그 나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학년은 PBT를 끝까지 시험을 봐서 애플리케이션 콜리지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세션 1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52문제 5개 지문을 읽고 1지문당 10개에서 11개의 문제가 있죠 지문의 종류들이 지금 다양하고 보통 이제 첫 번째 지문과 마지막 지문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문으로 시작과 장식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구요 6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44분이 writing and language로서 grammar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구요 이 부분도 내용의 flow나 뭐 내용을 빼도 되느냐 안 빼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내용의 파악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고 인포그래피 그래픽을 테이블과 그래프를 같은 걸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게 총 44문제 35분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 점수 만점은 여기 400 여기 400 그 다음에 여기서 800 이렇게 나오면 이제 1600 만점인데 보통 IB급의 학교에서는 350 350 그래서 여기서 어 몇 점이에요 700 그 다음에 여기서 800 그러면 150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점수가 1500인데 뭐 물론 더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SAT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마지막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digital SAT는 섹션 1하고 2로 깔끔하게 줄어들어요 시간에 대한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시간이 2시간으로 계산은 안되더라구요 학생들이 또 자기네가 파일럿 테스트 받다라고 올릴 학생은 math를 27문제에 31문제에 봤다 이런 상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칸 아카데미가 항상 college board 하고 협력적으로 샘플 테스트도 하고 뭐 수업도 무료로 주기 때문에 10월달 늦어도 가을 10월달에는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봐야지 정확한 시간과 문제 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정확한 거는 세션 1에 reading 파트 이거 하나와 writing and language 파트 요거를 다 묶어서 영어 파트로 이렇게 섹션 1을 만들었고요 세션 2는 지금 현재는 여기서도 두 개로 갈라져서 지금 섹션이 4개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카클레를 쓰다 안 쓰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세션 2로서 math를 그냥 이렇게 묶었습니다 상당히 간소화됐고 문제가 조금 쉬울 것 같다는 생각 하지만 여기서도 변별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도 문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행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9학년 학생 지금 현재라는 거 2022년 9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디지털 SAT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현재 10학년과 11학년 자 11학년은 걱정 없고 10학년은 끝까지 PBT로 마무리할 수 있고 만약에 디지털 한번 보고 싶다 인터내셔널 경우 그러면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또 금방 나오고 좀 걸리고의 차이점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reading 지문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디지털 시험은 한 지문에 한 문제가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문이 짧아졌다라는 것이 큰 변화인데 지금 현재는 한 500단어에서 750단어 라인으로 본다면 한 70 라인에서 80 라인 정도 되는 그런 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딸린 문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한 지문으로 바꿀지는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에도 변화가 있어요 MCQ multiple choice question 그 다음에 FRQ 그 다음 주관식이 이렇게 있는데 INGREED IN 이라고 해서 숫자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채워서 내가 나온 정답을 이렇게 마크하는 것 디지털을 소수점 가리까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학은 negative answer이 없어요 지금 minus를 앞에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답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그거는 걱정 안 했는데 이제 new digital 실험에서의 정답은 minus를 쓰는 그 칸이 있대요 지금 현재 5개의 디지털이 positive answer을 썼다면 negative answer이 6개의 디지털으로 늘어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센터나 학교에서 봐야 되고 집에서는 안 되고요 지금 TOEFL은 집에서도 가능하지만 본인의 컴퓨터 테이블 사용 가능 현장에서 대여 가능 그 다음에 툴에 있어서는 paper best on test는 우리가 줄도 긋고 순서도 왔다 갔다 근데 순서에 대여 왔다 갔다 는 안 되는게 reading writing을 다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지 math를 갔다가 다시 reading writing 올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전체를 통으로 한다면 math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 시간 벌어서 reading writing 할 텐데 중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 timer, annotation, 계산기, high writer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작과 끝이 다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시작을 조금 늦게 한 학생은 늦게 끝날 수 있고 빨리 하는 학생은 또 빨리 클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 역시 다 학생들마다 달라서 이게 약간의 지스트랙이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같긴 해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부터는 제 약간 견해와 공부 방법들 기타 등등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18년인 학생 2027월 4일 시험을 꼭 좀 보시고요 그 다음 미국에 가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 학생은 8월 때 시험까지 가능합니다 시험 마감은 신청이 5월 5일에 마감이 되고 25일까지는 변경 가능 레이필을 내면 또 시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는 학생은 시험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은 스타트를 1450으로 시작을 하느냐 1480으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냐 아니면 다다음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냐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학년은 이번 여름방학을 반드시 SAT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IB 학교라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리딩에 있어서는 지문의 다섯 개를 여러분들이 풀어요 그쵸? 지문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 지문이 디지털 시험에서 더 다양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college student에 freshman과 sophomore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 다양화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양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문학 들어가죠 그 다음에 science, social science 들어가고 history 들어가고 또 뭐 sociology, 역사 들어가고 그 다음 뭐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 헌법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냥 주로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2번, 3번, 5번은 시간이 이과적인 머리 학생들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과든 문과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1번과 4번이 됩니다 지문이 보통 이제 문학이 좀 잘못 걸리면 고전문학이 아주 이제 그쵸? 어렵죠 그 다음에 역사가 history, 미국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reading을 PBT를 보는 학생들 당연히 PBT를 보고 있지만 돌아가면서 풀었어요 이제 바꿔서 먼저 science 풀고 그 다음에 문학 마지막 아니면 역사를 마지막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바로 이 문제를 돌아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순서대로 풀고 마킹을 한 상태에서 다시 안 문제를 올지는 그것은 전 시스템상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한 지문에 한 문제를 출제해서 변별력을 보이겠다 그럼 어떤 문제로 여러분 실제처럼 변별력을 보일까요? 저는 diction인 것 같아요 단어 공부, vocabulary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writing & language는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패턴대로 가도 디지털 전혀 문제 없고요 문법 영역과 또 fragment, run-on sentence, wordy 하냐 안 하냐 또 뭐 있어야, 인포그래피 있고 또 문법에서는 관계대명사까지 나오고 복합 쪽은 다르진 않고 있고 뭐 너무나 많죠 수일치 같은 거 접속사 정지션 문제들 이거를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카테고리로 하면 한 요 정도 나오거든요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나오는 것만 하지 안 나오는 걸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문법 요 나오는 내용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유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math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AT의 math는 AP의 calculus B나 BC나 아니면 이제 SAT2가 없어졌지만 SAT2의 math to C보다는 SAT의 math가 좀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은 다 잘하기 때문에 문과든 이과든 그래서 이과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은 또 뭘 해야 될까 AP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calculus BC를 봐야 돼요 문과는 AB를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마다 테스트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hard로 시작했다가 easy, medium으로 갈 수도 있고 easy로 시작했다가 hard로 끝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section2의 math에서는 negative answer이 없었지만 이게 생기면서 여섯 개의 digit에 스페이스가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에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툴에 대한 설명 기타 등등 칸 아카데미의 이 사이트를 보시면 2022년 10월에 이게 테스트가 공개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칼럼의 부분도 풀스크린으로 바뀌니까 다른 창을 못 띄우고 쉬는 시간은 자동으로 10분이 지나면 스타트가 됩니다 쉬는 시간 연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IB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International Backup Radio 라고 해서 이거 스위스에 IBO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P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커리큘럼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AP를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과목만 이수해도 AP 인정이 있는데 AP가 커리큘럼이 없다면 이거는 반드시 시험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밖에 없고 SAT가 주관하는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모델에서도 역시 AP를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험이 SAT가 이렇게 있고요 그쵸?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자 IB 학교 지금 제가 있는 스웨덴은 IB 학교고요 유럽 학교들이 보통 IB를 하고 있고 이 IB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섯 과목의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7777이 만점인데 이제 TOK하고 X&SA하고 봉사활동까지 다 해서 3점이 추가되면 45점이 만점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IB 하는 학생들 선생님 SAT 학교에서 보지 말랬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IB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IB는 11학년과 DP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학년에서의 과목이 이수 시간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게 5월달에 파이널을 보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서 7월달에 파이널 스쿨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프릭 스쿨가 여기 있어요 예상 점수 이걸 갖고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카즈 애플리케이션에 박부려 그러면 최종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뭘 받을까 컨디셔널 어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를 받아보고 우리가 너를 학교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마음이 또 어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만약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학생들이 이 점수 여기 들어가고 이 점수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훨씬 유리합니다 정말 훨씬 근데 이제 아이비 스쿨인 학교의 학생들이 이거를 하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아이비 하기도 바빠 7점도 안 나와요 지금 내신에서 5.4점을 맴돌고 있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이비 하고 있는데 괜찮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과에 대한 성향을 좀 더 나는 더 보이고 싶다 내가 뭐 바이올러지를 하는데 바이올러지가 AP에도 있고요 그쵸 SAT2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없지만 내가 바이올러지 여기 6점 받을 거 같아 파이널 스쿨을 AP 바이올러지가 5점 나왔어 이미 받아놨어요 자 6점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AP 바이올러지 하고 IB 바이올러지 비교한다며 난이도 거의 똑같습니다 수학 얘기할까요 자 수학의 IB에 여기에 이제 HA 레벨에 해당되는 MATH2와 그 다음에 AP에서는 카클로스 BC가 이제 여기에 이과 성향을 보이는 수학이거든요 자 얘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말이 좀 있어요 네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학생이 이걸 시험을 본다고 안 나올까 이걸 잘하는 학생이 이걸 본다고 7점이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이거 이과 성향을 보여야 된다는 학생은 두 개를 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분수를 받아놔서 어플에 카드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먼저 이제 어플을 받아 놓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SAT 얘기를 할게요 지금 10학년 기준으로 해서 PBT 새로 바뀌는 시험 안 걱정해도 돼요 그냥 PBT로 계속 끝까지 가서 점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영어를 어느정도 하는 학생들 자 6개월에 1500 끊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6개월에 1480 나왔다 그러면은 11학년 때 한번 보면 1500이 슈퍼스코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슈퍼스코어는 그 영역마다 네 가지 섹션마다 내가 좋은 점수들을 합쳐서 낼 수 있는 게 슈퍼스코어입니다 싱글스코어를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보통 이제 UC Berkeley나 UC계열 학교가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 대학에 대한 전문이 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동양 쪽하고 홍콩대나 싱가폴 뭐 그 다음에 한국대까지 좀 좀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 두 개를 써야 돼요 커먼 앱하고 UC앱을 커먼 앱에서는 보통 스포스콜이 들어가요 근데 UC앱에서는 싱가스콜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SAT는 여러분들이 11학년 마지막까지 점수를 만드는 게 맞고요 자 터플 얘기도 할까요 터플을 따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SAT가 워낙에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SAT를 하다보면 터플이 점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많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기록이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얘도 스포스코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기록에 남고 얘도 기록에 남아요 똑같은 과목을 두세 번 봤다 그래서 5점 나왔다 별 의미 없습니다 한 번에 5점 그냥 딱 만들어서 내는 게 좋아요 SAT 많이 보는 거 뭐 점수가 1520이 나올 때까지 많이 맞다 그건 좋습니다 근데 계속 1500점에서 차백점에서 머무르는데 계속 시험을 다섯 번 여섯 번 보고 있어 자 이거 별로 강추하지 않아요 더 마이너스 요수가 됩니다 안 되는 녀석이 있구나 라고 어떤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학생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SAT 아이비 한 학생도 해야 되네요 무조건 3년 특례 12년 특례 이거 다 하고 있고 이거 하는 학생들 다 통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제가 막 낙서를 하는 거 같은데 디지털 시험이 되면서 발표했던 그들도 어떤 일이 했냐면 170만 명의 학생들이 칼리즈 애플리케이션에서 SAT 하고 AP 점수를 냈대요 근데 이제 2020에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AP를 시험을 받거든요 엄청나게 컴플레인과 막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시험 취소되고 보던 학생이 처음이니까 막 다 오류가 나서 끊어지고 다시 재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너무나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이 칼리즈 모드에서 옵셔널을 바꾸자 대학에 다 어떻게 이제 쇼부를 본 거예요 대학 쪽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SAT 옵셔널이다 너 꼭 안내도 된다 맨날 필수였는데 근데 170만명이 다 냈어요 어떻게든 시험을 봐서 자 그 학생들이 됐겠지 않는 애들 떨어졌겠죠 실제로 제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 다 봤기 때문에 음 이게 절대적으로 리커먼트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랑 결혼인지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1번이고 남애가 2번인데 2번이가 다 했어요 SAT AP 그럼 걔가 붙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쟁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안하면 나도 안내도 되겠지만 남이 하기 때문에 내가 안하고 있던 거 어 안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IB 점수가 좋으시면 SAT AP 하셔야 되고 3특 12특 다 하셔야 되는 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토프 시험은 마지막에 보세요 이거는 그냥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를 점수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SAT AP 뭐 IB 학교 기타학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막연히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서지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일단 정리하는 게 좋아요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전문가에게 학원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시험 문제를 패턴별로 풀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냐면 기출문제 기출문제 어떻게 구해요 보통 이제 한 1년이면 많아야 한 3, 4회 밖에는 못 구하는데 시험을 본 학생이 아 문제 살겠습니다 라고 사면 이제 카드지 못해 주거든요 그게 모아 모아서 기출문제가 된 게 이제 몇 년째 소중한 자료입니다 거기에서만 문제들이 계속 돌아요 지금 디지털화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나머지에 1년째 문제를 또 만들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이건 더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나 믿지 말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먼저 달걀으로 푼 학생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기춥니다 먼저 본인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패턴별로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내가 좀 약하고 어떤 거는 내가 괜찮다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안배를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실전문제 카드지 모드에서 공개한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서 그거에 대한 감과 실전문제와 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맞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제 사이트에서 질문하셔도 되고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도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여러분 set 여름방학 이번에 여름방학 10학년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번에 적어도 1450 점 이상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시험이 절대로 쉽거나 그렇다고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가이드가 있다면 여러분 6개월 안에 꼭 1500점 점수가 나올 만한 시험이라는 거는 그 문제 유형과 패턴과 기출 내용들이 다 돌고 돌기 때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아이비안 학생들도 꼭 APRCH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덴의 AP센터가 없어요 정말 찾아도 찾아도 없어서 다음 주에 스페인을 갑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가서 이제 AP시험 때문에 갔다 약간 놀고 올 시간도 거의 없이 바로 올 거 같은데 하여튼 네 여러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